계속되는 고물가 행진 속에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1원 90전으로 기존보다 67전 인상됩니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LNG의 수입단가 원료비에 포함되는 정산 단가는 이미 지난달 0원에서 1원 23전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정산 단가 인상은 오는 10월에도 1원 90전에서 2원 30전으로 한 차례 더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